네 주문진에 있는 주문 활개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찍어서 우와 살아있는 베개를 넣을 수가 있다 우와 오징어도 있고 통계도 있고 우와 킹크랩도 있고 원하는 해를 마음껏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보면 볼도 엄청 시리 크다는거 빨리 가보겠습니다 얼려라 참깨 우와 통계좌네 잘있냐면요 잘있냐면요 우와 얘기들어고 코로나 때 한 달에 타고 치고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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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유역하는데 내가 직접 찍어서 쳐보니까 운행을 아예 못해버렸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술이 줄줄 들어가는 이거 스트레스가 기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사진 찍어야지 파악 파악 와 맛있어 그리고 아 아 아 아